의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, 여기군요. 사장님 돈이지? 우리 돈 많지? 메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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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차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되나? 소방관을 해산하라 해산, 가세요 그리고 인원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다 해산하시고 우리 병력들로 제가 직원들을 좀 많이 고용하도록 하죠 교도대장 현장감독 교도관 역시 교도관이 1인 1교도관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취업 아 큰일났네 잠깐만 이걸 받아야 되나? 여보세요 아 아 뭐 별말씀을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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